두 분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기시는 분이 진현사람한테 벌칙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벌칙은 제가 줄게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멈춰야 돼 멈춰야 돼 때릴 거야 이빨은 이렇게 해서 직하게 대기 앞발은 여기다 동일하시고 그러면 여기 턱 밑에 셋 다시 손 앞 손만 다시 그다음에 여기 다시 돌려줍니다 칼 꽉 쪘네? 오늘 또 새 몇 마리 죽이셨네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